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인포스탑 데일리의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FMC 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게. 3월 16일이 대단한 날이에요. 러시아가 디폴트에 갈 수 있는 날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FMC가 있는데 FMC 결과는 17일 새벽 3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7일날부터 영향을 미칠 건데 이제 진짜 2010년 전부터 우상향의 진짜 거칠 것 없는 질주를 해오던 미국 증시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지난 이제 1990년대부터 쭉 봐오면 네 번의, 이번까지 하면 네, 그러니까 이번이 다섯 번째죠. 네 번의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는데 다 좋았어요. 지금 금리들이 저렇게 움직이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신다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증시에는 나쁜 영향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렇네요. 그런데 네 번 중에 세 번은요. 어떻겠냐면 사실 코스피는 첫 달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에 제일 금리 올릴 때는요. 첫 달은 마이너스 4.29를 갔지만 연말에 가면 7%를 올라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S&P500도 27.83%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증시의 효과를 갖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릴 때는 항상 경기는 호시절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침체할 때 금리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면 사실 경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지금 갔고요. 사실 이제 1999년도에도 그때는 첫 달부터 8%가 오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마이너스 5.23,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80. 그런데 마지막 2015년도는 언제까지 가냐면 2018년도까지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갔는데요. 다음에 27%가 올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금리 인상돼서 이거 진짜 증시가 우당탕탕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들은 조금 너무 과도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과거 금리 인상 시기는 항상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항상 상승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팅이 좀 다르죠. 그렇죠.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변수로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지금 전쟁도 있고 공급망이 붕괴된 부분도 있고 코로나19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금리 인상을 빨리 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 우려감이 훨씬 더 지금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7차례 올해 금리 인상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6회로 낮춰지고 있고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대놓고서 지금 연준에 대해서 사격을 했는데 금리 올리는 거 큰 실수일 수 있다. 그런데 꼭 실수라기보다는 이것을 빠르게 올리는 거에 대한 지금 어떤 경고성 차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가 회복하는 게 더뎌지면 결국은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 실적이라는 건 증시에 진짜로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게 악화되는 부분들이 증시에 나타나서 과거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3월 16일, 17일 해서 FMC에서 올리는 거에 대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미국 현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니까 처음에 빠진다고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미국 여론은 뭐냐 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해서 인플레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파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이 정도의 지금 강도로 지금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새겨서 봐야 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1% 지금 빠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인플레는 또 1% 올라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엇박자들이 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캐나다가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고요. 지금 영국은 지금 12월, 2월 해서 지금 25BP씩 연속으로 3회 지금 올리는 것 같고 호주도 올린다고 이제 손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가 진짜로 사고 다발 구간이 된 게 러시아 디폴트, FOMC. 그러니까 FOMC에서 보실 건 뭐냐 하면 대론 파월이 매파적인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낼 겁니다. 매파적으로 안 되는 건 빨리 안 되는 거거든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이런 뉘앙스로 가면 그 다음 날 더 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자체보다는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더 천천히 간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신흥국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수혜주라든가 관련주에 대한 지금 모멘텀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 초반에는 천천히 가시다가 보시고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알려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좀 반등하는 양상이 일반적으로 이 시장에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은 금리 인상 이번 주에 제론 파월이 속도를 어느 정도로 맞춰서 금리를 인상,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